이탈리 반점 제일 맛있어 외국인이 보면 상당히 오해할 문구같아 한국말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 보면 되게 맛있어 이탈리 반점 달리는 커피 달리는 커피 매가 찜한 닭 콩불 콩나무의 굴곡이 4와 3 6 4 배터리 이렇게 이탈리 반점 해당 청아 하당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떡볶이집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예전에 여기 지하 커피숍이였는데 오프셋도 많이 사라졌고 아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